자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썰이고 영상제목 우리나라처럼 허세부리는거 좋아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년에 비참해지기 딱 좋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게 뭐냐면 정말 다 민국사람만큼 허세부리기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은 좀 전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허세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거 이렇게 뭔가 쓰고 다니는거 보면 전세계 탑클래스같아 근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자신들이 돈 잘 벌면 괜찮아요 근데 돈을 못 버는데 잘 쓰고 다닙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소득수준이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는데 좀 소비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돈을 안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사치를 부린다거나 좀 큰 돈은 쉽게 써요 고민 안하고 남자는 보통 이제 자동차에 돈을 쓰고 자동차는 아니면 토토같은거에 돈을 쓰고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명풍 아이템이나 여행같은걸로 돈을 씁니다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나쁜건 아니에요 돈을 벌면 당연히 써야죠 근데 문제는 그런거야 내가 버는게 크지 않은데 버는거 이상을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모이지가 않죠 돈이 모이기는 커녕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게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틀로 봤을 경우에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은 안 모으는 분들이 많아요 돈이 안 모이는 분들 일은 하고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쌓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뭐 결혼은 고사하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나이 들어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륙구석이 많은지 그렇게 돈을 쉽게 쓰는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얘기할 수 있는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상황이 정말 안좋아요 너무너무 안좋아 아직 버블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경제의 어떤 위험신호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정말 안타까운건 뭐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분들은 경제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과거 YMF나 아니면 카드레나 사건이나 아니면 리먼버러스 사태를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0대분들 모를거에요 그러니까 경제위기를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그렇다고 뭐 멘탈이 세거나 능력이 막 그렇게 추충하지도 않아 아직 경제위기가 터지도 않았음에도 뭐 먹고 살기 어렵다 일하기 싫다 그냥 뭐 한방 노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아 그래 그동안 좀 방탄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거라 생각해요 그럴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도 노차 얘기했지만 위기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거에요 여러분 스타그래프트 해보셨죠 그 스타그래프트에서 이제 역전하는 케이스 보면 상대방이 러쉬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게릴라 전술을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방어를 최소한도의 데미지로 막고 나서 상대방 꼬라박기 만들고 나서 그때 기회를 노려서 역전하는 사례 스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불리해 불리한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일단 내가 상대방이 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뭔가 올 때 뭔가 위기가 닥쳐올 때 그거를 최소한도로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CG탱크를 미리 박아넣는지 아니면 심시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데군데 하이템플로 박아넣는지 해가지고 막더라도 내 병력이 최대한 손실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로 막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온 병력을 가지고 러쉬를 갈 수 있어요 러쉬를 가서 역전할 수 있어요 사례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위기가 오는데 상대방이 굉장한 병력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방어할 병력이 없어요 방어 건물을 안 지었어 뭐 썬클이나 캐논을 안 깔았어요 뭐 심시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싹 밀리는 거야 그냥 스타일받잖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스타그리프트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IMF도 이제 좀 위기를 잘 벗어나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경제위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비축해놓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집 같은 것들이 싸게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자기들이 싸게 현금으로 사가지고 불을 추러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준비가 미리 돼 있어야 돼요 언젠간 터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왜 이렇게 배배 꼬였습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상황을 안 좋게 생각하고 좀 나쁘게 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인간은 최악의 상태를 예상을 해야 돼요 최악의 수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어떤 그런 이제 자원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멘탈이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죠 대한민국이 만약에 상황이 너무 안 떨어졌을 경우 물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경우 그 상황을 항상 이제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수를 대비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안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 보더라도 지금 당장보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지금 뭔가 통장이 잔고도 없고 아무런 대비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분들 그냥 하고 싶은 거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갈 겁니다 말년에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말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당장 몇 년 뒤부터 사는 게 팍팍 어려워집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그만둬 봐 그러면 뭐하는 돈도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당장 생활비 어떻게 많이 할 거야 굳이 뭐 나이 먹어서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 위기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부자 되려고 재벌 되려고 아니면 뭐 떵떵어리고 살려고 돈 모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월급쟁이잖아 월급쟁이가 돈 모으는 거 뻔해요 많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월급이 적을수록 못 살수록 돈을 모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비빌 언덕이 없어요 뭐 여러분 부모님이 잘 삽니까 형제가 잘 삽니까 형제도 어렵고 부모님도 어려워 보통 가난한 환경이니 그래 누구는 잘 살고 누군 못 살고 아니라 형제가 다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악가리 못하면 누가 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 분도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난 애시당초 나 아니면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악가림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버는 돈이 적어도 아껴나가야 혹시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위기를 타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위기를 타파합니까 안 그래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 예금이나 적금이나 현금 1억을 못 모으신 분들 제작하고 부지런히 사셔서 꼭 통장에 1억을 찍어보세요 누군가는 집안체를 살 수 없는 작은 돈이라고 평가가 절하할 수 있겠지만 나의 삶에 있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자체 여유를 누리며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큰 동기부여도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를 얘기하자면 현금 1억을 모아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금 1억을 자기 스스로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순전히 자기 힘으로 모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에서 남녀 통틀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예금이나 적금이든 뭐든 간에 현금 1억 자산을 모은 사람이 가야 얼마나 될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는 한 10% 내외라고 봅니다 한 10명 중에 한 명 2, 30대를 전제 통틀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장에 장고도 없는 사람이 한 30% 넘는데요 2, 30대 중에 그러니까 아예 플러스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은 현금 1억을 못 모아봤고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이 뭔지 몰라요 왜 젊은 사람들은 늘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 요즘 1억이 돈입니까 1억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차 한 대 사면 끝인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 다 1억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1억을 모아본 적이 없어 모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1억은커녕 5천, 3천만 원도 모아본 적이 없어요 통장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에이 붕어 요즘에 1억이 돈입니까 1억 가지고 뭐 요즘에 뭐 얻는 전세도 버거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모아놓고 솔직히 말해서 통장에 장고가 없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산을 축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돈의 가치를 무시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악착같이 모은 사람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 스스로 제대로 일도 안 해보고 돈도 모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1억, 2억 무시합니다 참나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누군가는 집안체를 살 수 없는 작은 돈이라고 평가 절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평가 절한 사람 중에 집안체도 살 수 없는 작은 돈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1억은 커녕 3천만 원도 없어요 장난합니다 3천만 원도 없어요 여러분 통장 1억만 있어도 있잖아요 살만합니다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국피비상에 해방되거든요 내가 삶의 질을 좀 올릴 수 있거든 더 이상 월세 생활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큰 동기 맞죠? 왜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냐면 여러분 일반 직장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달에 100만원씩만 넣어도 8년이 걸려요 8년 그러니까 8년 동안 안 쉬고 100만원씩 넣어야 1억이라는 돈이 모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8년 동안 100만원씩 꾸준하게 안 쉬고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뭐 달에 100만원 넣어도 버거운 사람이 있고 100만원 넣다가 중간에 뭐 이런저런 사유로 뭐 적금을 해약한다고 아니면 한 애는 넣다가 한 애는 안 넣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8년 동안 100만원씩 꾸준하게 넣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요 여러분 돈 모는 과정이 왜냐 여러분 살면서 돈 모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 모아본 사람 아시겠지만 돈 모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넣어가 없어요 그냥 참는 겁니다 안 쓰고 참는 거예요 안 쓰고 아끼고 참는 거야 근데 안 쓰고 아끼고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왜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자기가 못한다고 하면 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려면 남들이 하는 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상당 부분 포기해야 돼 자동차도 포기해야 되고 묘구 물건도 포기해야 되고 여행 같은 것도 웬만하면 좀 자제해야 돼요 자제해야 됩니다 세상에 주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아야 돼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리고 이거 잠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내려놓고 살아야 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말 부탁이 있는데 돈 없는 분들 돈 모아본 적도 없는 분들이 1억이 얼마 안 된다느니 아니면 2억까지 있고 뭐 얼마나 한다느니 요즘에 통장에 돈 모아본 적 돈 얼마 안 된다느니 그런 개소를 잊지 마세요 적어도 모아본 적이 없을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하십니다 우선